안녕하세요 케이팝튜브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유엔총회에 참석한 bts에게 경비를 주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소속사와의 협의에 따라 사후정산이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엔총회 참석 관련 지출 비용 내역을 인용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bts에게 초청비나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bts의 항공비와 체류비 일부를 사후정산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이브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후정산 방식을 취하다 보니 외교부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귀국 후 이미 경비 지급을 완료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bts의 특사활동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보와 오보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 무색하게도 방탄소년단의 순방행사 참석과 관련한 규정 내의 비용은 이미 지급됐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탁 비서관은 특사와 스태프들의 항공 숙박 식비를 사후 정산 형식으로 지원했으며 그 금액 또한 사전에 협의했다며 그러나 이 비용은 정부가 규정 내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용이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정당한 비용은 아님이 당연하다 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특사들의 활동을 보통의 출연료로 계산한다면 최소 수십억 원 규모일 테고 정부는 규정상 감당할 수 없을 것 이라며 하지만 미안하고 다행스럽게도 그만한 금액은 소속사도 특사들도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여할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방 브랜드 샘소나이트 레드가 방탄소년단의 곡 다이나마이트 뮤직 테마를 이용한 bts 콜라보 샘소나이트 레드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캐리어, 백팩, 크로스백 및 트래블 액세서리 등 총 11가지 제품의 다이나마이트 곡과 뮤직비디오에서 추출한 레트로 팜무드의 테마를 반영했다고 샘소나이트 레드는 소개했습니다. bts를 상징하는 컬러가 보라색인 만큼 이번 컬렉션은 시어 바이올렛 색상을 적용했습니다. 대표 제품인 18인치 22인치 캐리어는 외관 앞면 실버 플레이트 위에 다이나마이트 로고와 bts 멤버 7명이 춤추는 모습을 형상화한 댄싱맨 캐릭터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캐리어 핸들에 끼워 이동할 수 있는 휴대용 캐리온 백과 고리를 활용해 가방이나 캐리어 등에 걸어서 사용이 가능한 미니 케이스도 함께 출시됩니다. 백팩과 크로스백은 한국에서만 한정 수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샘소나이트 레드는 컬렉션 출시와 함께 프롬 레드 투 퍼플 광고 캠페인을 함께 진행합니다. 최지원 샘소나이트 코리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컬렉션 론칭에 맞춰 선보이는 광고 캠페인 영상에서는 디스코 팜무드의 음악을 배경으로 빛의 스펙트럼 속 첫번째 컬러인 레드가 마지막 컬러인 퍼플로 물드는 모습으로 샘소나이트 레드와 방탄소년단의 만남을 표현했다 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